제가 안고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베트남분들은 저를 호이카 라고 부르세요. 제발이 오빠라더라구요. 한국에서는 한이형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고 근데 저의 그런 솔솔한 모습 뭐 그런 제 성격적인 부분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 별명 애칭을 붙여주신 것 같아서 되게 기분도 좋고 그리고 감사하더라구요. 제가 거의 그 회사의 대표님들이 조금 창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되게 여성스러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. 나는 공개가 8년 정도 신청대로 노력 중이에요. 저는 한국에서 많이 공개하고 싶어서 제가dogan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구요. 그래도 나도 모르겠어요. 어떤 방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제가 잘 niż어. 말씀하셨습니다 ちゃん과 따라서 학생을 spiritualchten Vou silent 알고 있는 미실때